네 혹시 지난 취탐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이 코인 MBTI 성향 테스트 기억나시나요? 요즘에 이 MBTI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휴오비코리아가 해당 테스트에 이어서 이 코인 인물 유형 테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총 13개로 이뤄진 질문에는 응답자의 코인 투자 동기 그리고 코인에 투자하는 시간, 방식, 이런 비중 등의 질문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테스트 결과 엘셀바돌 대통령 나이프켈레부터 베리실버트, 잭도시나 일론 머스크, 비탈리 부테린 등이 코인의 인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저는 저번에 코인 MBTI 했을 때 그 도지코인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비탈리 부테린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물인가요? 함께 해보고 공유해주면 좋겠네요.